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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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먹어야지, 일어나면 죽을 거에요 여러분 여러분, 일어난 dead ready- 오유 여러분은 우리의 색을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오늘은 매콤한 맛입니다! 매콤한 맛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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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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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더더实 달콤해요 소스 대단한 소리도 되게 맛있어요 고소해요 이 고소는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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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요 바삭바삭 국물이 아주 매우 매워요 소스는 매우 매우 매워요 소스는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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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요 앙코넛이 아주 좋아요 너무 달콤해요 달콤한 맛 정말 달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오징어 넓은 콜라 덩어리 소스와 국물이 딱딱한 것 같아요 고소하고 맛있네요 감자튀김 고소한 맛 바삭하고 맛있을 것 같네요 고소한 맛 초콜릿에 매운 맛이에요 소스가 너무 맛있었네요 매콤하네요 이번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이 치즈는 너무 좋았어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다진마늘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물건조렐라 너무 질겨 들어서 또 먹으면 더 아삭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오징어 초콜릿은 아주 부드러워요 대파가 너무 좋아요 팽이버섯 흔들리맛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